자 자, 손 갑니다. 자, 누구 엉덩이일지 일단 느낌, 촉감이나 이런 것도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엉덩이. 오, 얘 뭐야? 오, 얘 뭐야? 오, 얘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얘? 예. 안 본 사이에. 어머. 이 엉덩이 어때요, 지금 느낌이? 우와. 네. 야, 뭐야. 힙업이. 오, 누구지? 탐나요? 오, 예. 오, 이런 엉덩이. 우와. 이거 봐. 우와.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이제 갑니다. 처음에는 누구예요? 엉덩이요. 아, 진짜요? 우와. 이제 갑니다. 진짜 갑니다. 자, 갑니다. 첫 번째 멤버. 이게 느낌이? 예. 엉덩이를 만지세요. 상위를 만지시면 안 되니까. 이게 엉덩이가? 힘 한 번 줘보실래요? 어떤 느낌입니까, 이 엉덩이? 옹발사님? 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약간 두준이 엉덩이 같은 느낌이 딱 궁금해요. 왜? 두준이 엉덩이 같은 느낌이 딱 궁금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힘이 좋고요. 팬들도 알 수 있길래 설명 좀 해주세요. 사이즈가? 사이즈가? 이 정도면 두준이 정도. 엉덩이 흔드는 이 무브먼트가 윤두준이네. 윤두준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잘 모릅니다. 자, 다음 멤버 한번 갈게요. 예.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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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거기만 만지세요. 여기요? 예, 그리고 엉덩이 이렇게 밑으로. 아, 이렇게요? 예, 예. 아, 얘는? 예. 엉덩이가 예. 탄탄하면서 아까에 비해서 작은 거 보니까 기광이. 기광 라이. 엉덩이가 조금 작네요. 작고 탄탄하다는 의미에서? 그래? 알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최고예요. 자, 갑니다. 다음, 이게 진짜 멤버예요. 자, 첫 번째 두준이 두 번째 기광이로 예상을 하셨고요. 네, 세 번째 친구 예상해 주세요. 이거. 예. 약간 애매한데, 이게 두준이인지 동원인지 약간 헷갈리는데. 아하. 자, 첫 번째 두준이 두 번째 기광이로 예상을 하셨고요. 네, 세 번째 친구 예상해 주세요. 이거요. 예. 약간 애매한데, 이게 두준이인지 동원인지 약간 헷갈리는데. 아하. 손져보세요. 엉덩이가 조금 더. 예, 쳐졌어요? 아니요, 커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가 동원이. 오케이, 그러면 동원이로 일단 예측되고 있고요. 간단한데. 다음 친구. 자. 자. 어? 어? 뭐야? 왜 이렇게 크지 또? 자, 이제 갑니다. 대부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친구예요.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여기, 여기. 아, 운동을 좀 했네. 힘줘 보세요. 다시 힘 빼세요. 아, 병원이야. 아, 이 친구는. 예, 예. 준영이가, 준영이 갔고. 이제. 2월은요? 준영이 밖에 안 남았었잖아요. 준영이 갔고 저는. 네, 잘? 그 수십시오. 1월. 2월 후. 1월. 3월. 2월. 2월. 4월. 4월. 6월. 4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